또띠야 또띠야 엄마! 미친마 안 던져 지금 들려 너 이름이 뭐야? 나 준이야 나도 준인데 그 여자애 말이야 목소리도 준이랑 똑같은데 목소리를 흉면에서 숫자야 걸리게 만드는 게 알려져 있어 엄마 봐봐 엄마? 준이야 여자애가 보인다면 머저나 장산모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어떤 소리로 되면 누구야? 믿음은 안 돼 절대로 태국 탁 탁 히히 왕